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두 가지 현안 관련해서 관련 논평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지법 제정 20대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부터 전국 공무원 노조 희생자 원상회복투쟁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복지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절박한 현실 앞에서 단식투쟁과 삭발식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노동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136명의 해직 노동자들은 2002년 공무원 노조 출범 당시 노동기본권 보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해직당했습니다 해직 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공무원 역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깊이 자리잡았고 제도 정치권 역시 해직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80여 명이 입법에 동의하고 여야가 20대 국회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합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미 합의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략적인 이유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곧기까지 끊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혹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 돼야 합니까 20대 국회는 해직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피매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며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 마지막 의무를 다해 응답해야만 합니다 20여 일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서둘러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특병법을 제정해서 책임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